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캐레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Who's your daddy? 아빠 vs 아들 이런 병막 게임인데요 아빠는 아이가 자살을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아들은 아빠를 피해서 자살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들! 언니 아빠 군대 모자 썼어 아빠의 눈팅하지 마이소 아냐 아들 그런 말투 어디서 배운거야 내래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 여기를 떠나갔어 안낭 자자 내려주시오 내려주시오 바로 안낭 내려주시오 이리 오지마라 물조기구만 물조기까지 꺼매져 아! 아아! 이게 뭐야 야 아빠 왜 이래 아빠 영상 아닌데? 이게 왜 애기가 이긴거야 이게 애기가 중한데 애기가 왜 이긴거야 아들아! 아들아 여기서 뭐하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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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쓰로잉! 너같아 나도 준적없다 쓰로잉! 아빠~~ 빨리 좀 들어가라 얌질이 들어가렴 정황하지마 야 아빠 미쳤어 얌질이 들어가라고 나 죽일려고해 어딜가려고해 얌질이 들어가려 얌질이 들어가 아빠가 나 죽일려고해 여러분들 일단 식탁 위에 올려보자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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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찾았어요 분유 분유 어디있어 여깄어요 분유 에헥 안돼 에헥 분유닷 냠냠냠냠냠 야야 야야 어딨어 야야 지금 아빠다 내가 파래요 안되겠어 파래졌다고? 그러면 헹궈야지 아파? 빨리 세탁기로 들어가 빨리 물은 싫다고요 빨리 들어와 저 먹으러 갈거에요 어디갈건데 인생은 먹는게 행복이죠 이런 쓰레기통에 그냥 넣어야겠구만 이런 이런 쓰레기 탈출 아빠 내 팔이 보라색이 됐어요 야 투어해 투어 보라 안돼 잠시만요 바닥에 쓰레기 좀 정리할게요 여기 포크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저기 싱크대 제가 넣고 올게요 어 싱크대가 아닌데? 아들아 싱크대에요 싱크대가 아니란다 싱크대 아들 화면에서 한잔할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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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쓰레기 어딨어 어딨는거야 아니 아들아 아빠 잘못했어 아들아 엄마가 올 때까지 버텨야돼 저 새끼가 아빠가 아니야 미친놈이지 아들아 어디있니 아빠 맛있는거 줄게 아들아 저러면서 날 죽이려는 속셈이 분명해 아들아 아니 왠지 우리 아빠는 옛날부터 로리키가 있었지 내가 아들에게 분명히 불만인걸거야 날 죽인 다음에 새로운 딸이 날려는 속셈이겠지 더러운 아빠 아들아 내가 걸리나봐 아들아 우리 엄마만 오면 우리 엄마가 당신을 죽여버릴거야 손 왤알리우 진짜 어디냐 역시 멍청한 아빠 아들아 아들아 아빠 제안이 있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빠 제안이 있다구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죽이셔도 늦지 않으실거에요 아빠 아빠 내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아빠 아들아 남자로서 제안이 있어요 아 아빠 어른이셨군요 아들아 아빠 어른을 어른을 아빠 왜왜왜 아빠 사람 맞아요 하고 싶은 말 있니 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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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 있어요 아빠 아들아 같이 놀자꾸나 아들아 따다다다다 같이가자 우리 애기 어디까지 갈래 저는 이 집만 벗어나갈 수 있으면 아빠 좀 부담스러워요 아들아 같이가자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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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나이에 저런걸 부수다니 넌 더욱더 강해질거야 강해져서 돌아와 아버지 어때 하늘이 파래요 아버지 아버지 저 죽을거같아요 나 죽는다 나 살려줬어 괜찮아? 어때 걱정마 아빠를 믿어 아버지 하늘이 파래요 아버지 하늘이 파랗었구요 괜찮아 넌 더 강해질수있어 아버지 아버지 강해진 느낌이 나나 이게 바로 물고문이란거 물고문인가요 이게 이게 바로 물고문인건가 아빠가 아빠를 고문할리가 없잖아 아버지 뱀친구있다 뱀친구 아버지 빨리 내려줘 빨리 저 뱀 무서워요 아직 버틸수있어 아직 버틸수있어 좋았어 지금이야 어때 피알량이 늦는거 같지 않니 다들 이런 방법으로 안되지 어디서 세상을 평안하게 살려고 자살은 도망가는 법이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라구요 죽고싶어요 아버지 이 피알량이 터지면 아주 여러 방면으로 쓸 데가 많다구요 오더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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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이제 뭐라하면 되죠 아버지 이번에는 다른 훈련을 간다 이번 훈련은 바로 불속에서 버티는 훈련이라고 드러낸 봤어? 차라리 여기 안에서 하고싶어요 아버지 내려가봐 넣어주세요 제발 내려와 아버지 내려왔어요 드림이 내려왔다고요 아버지 저 여깄어요 됐다 여기야 여기야 요쪽이야 아빠랑 놀.. 아빠랑 놀자 와 끝났어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할까? 어 여기까지 해야될거 이 게임은 여기까지 50분이 좋은 구독까지 봐주셔서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